이게맨 러블럭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메가 숨바꼭질 오랜만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숨어 아 숨으세요 여행이 뭐야 왜 나랑 오실 것 같아 우리 카풀 기분 나빠 우리 카풀 책 앞에 두 명 연필꽃지 앞에 한 명 아아 오케이 오케이 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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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닥을 알고 있거든 이맵 내가 고인물로 써 자 늑대야 나만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봤어 방금 봤어? 어 거기 봤지 여기 괜찮지? 낫떼마요 자 자 자 여기서 이제 조롱 해주시면 됩니다 조롱 조롱쥬 짤배보시지 짤배보시지 리아야 저기 창문 봐봐 나 나왔다이 너 거기 알려준거 후회 안하겠어? 어 후회 안해 우리 여기 명당이야 진짜? 네가 후회 안한다고 했다? 난 바로 죽일게 그럼 스킬이 있지 않을까? 터띠마요 아니 뭐해 어차피 안 잡힌다니까 아 여기다 다시 한번 말해봐 넌 뭐야 터띠마요 요놈 뭐냐고 꼭ANA에 그렇지만 오늘 맛있는 건 나중에 먹고 싶어 예배만 한 번 풀어 주도록 해볼게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다 떼봐요 잠꼬로 나는 책상 안에 뭘 숨겨놨다 SG 다 떼봐요! 다 떼봐요! 오오오! 다 떼봐요! 그거는 다 알려줄 거잖아! 다 떼봐요! 어디지? 자, 모자 바랜 졌는데 책상 안에 간식을 넣어놨지 5, 9, 7, 지금 미호가 보이고요! 거기서! 다 떼봐요! 자, 이번에는 잡히면 좀비로 가면 됩니다! 손님 여러분 스튜디스 담요가 모시겠습니다! 아, 스튜디스는 무슨 그냥 슈트인데? 그냥 이거 좀비 모드라서 한 명이어서 잡으면 이득이거든! 그럼? 그럼요 손님들! 그럼요, 엉망진창 손님들 말란동발라시니요! 스튜디스 담요가 머리뽀개로 갑니다! 야, 미호 초록색으로 변한 것 봐!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금치갈래! 여기 뭐야 이거! 이거 뭐야! 야, 눈이 양옥 박아오! 아, 늑대가 좋더라! 준비됐어! 다음됐어요! 아, 늑대 진짜 못생긴 것 봐! 염현이가 저기 숨었구나! 뭐? 염현이 어디 숨었지? 네? 내가 좀비되면 넌 더 죽여야겠다! 내가 어디 있는지 아, 보인다고? 좀비 친구 지금 꼼꼼하게 찾고 있는데요 지금 찾지 못하고 있죠, 근데? 진짜 안 보여! 진짜! 너희들은 멍청하다! 아, 아예 못 찾고 있어요! 아, 어디 스마트? 아예 못 찾는 거야! 아위험성!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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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댕댕이랑 김이아를 죽여! 아이고!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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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옆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! 애들 어디 숨었는지 봤지? 알겠습니다. 쿵! 쿵! 나 돌게용!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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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!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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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돌았네 이게 무슨.. 잠깐만 어딨냐 얘네? 어? 아까 막 본 거 아니었어? 어? 뭐야? 진짜.. 나는 30초 남은 김에 힌트를 주자면 나는 늑대가 한 3번 정도 지나쳤어 뭐라고? 나도 늑대랑 단면이 지나쳤어 이 자리를 좀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안 오네 그러니까 화자씨.. 야 화자씨 찾아봤어? 온다 갔는데? 나는 서랍 안에 있어 아까 늑대가 미끄럽듯 찾던 곳 아.. 어떡해 어떡해 봐요 아니 어떡해 이거 뭐야 아니 어떡해 못 찾아요 구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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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도 숨어있을 수가 있어 잡았어 찾았어 나이스 다시 있었는데 벌써 잡히다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미호쿤? 공들만은 안 보이는데 어? 뭐야 늑대 죽었나봐 진짜 죽었어? 어떻게 잡았지? 늑대 죽었어? 그러면 리아만 남은 거네 네 쟤네는 날 못 잡아 300초 한숨 자고 올게 수고 너넨 절대 나 못 찾아 자 그렇게 말하던 친구들이 다 어디 가는지 알아? 나 죽었겠지? 근데 난 아니 나 좀 특별해 나 좀 합해 나 좀 합해 너 옥상에 있지? 완전 잘못 질팠스 완전 잘못 질팠스 그냥 생각하는 수중 잘못 질팠스 그냥 또 돈해 돌고 돈해 그냥 돌았어 오 나 찾은 것 같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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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에 있습니다 확실해? 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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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最으로 들어가봐 칼 삐 삐 삐사 얼굴 좀 보자 야 야 너 일로와봐 일로와봐 네? 형els 그럼 살려주시나요? 그럼 일로와봐 안 죽일 때니까 아 escal zat 숲 견아 죽이지 마 나 안 죽여 안 죽여 내가 공으로 변신할 건데 내가 공을 피해서 도망가봐 그럼 살려줄게 그럼 그럼 여기서 10초 생긴 거 하잖아 10초 내줄게 10 9 8 7 8 8 7 7 8 9 8 9 10 9 9 9 12 10 11 11 12 12 12 12 13 13 14 14 15 14 14 15 14 귀엽냐? 귀여워? 늑대야! 귀엽냐고? 잠깐만 기다려줘? 늑대야! 잠깐만!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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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려주겠어! 나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왜 와서 차살을 해? 와! 얘 뭐야? 뱅뱅이 어디서 맞지? 내가 애들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200초 때부터 경보기를 울려줄게 자 이제 봐봐 나는 알 것 같아 뭐야? 누구야? 깜짝아 뭐야 얘? 이게 걸레? 나 올라간 건데? 나 높이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건데? 여기 있네? 진짜 뱅뱅이 비위 좋네? 나는 이제 알 것 같아 늑대야! 그건 내 친구, 윌리엄이야 여기 똥꼬 있는 줄 알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엽네 이 강아지 귀엽다 생랭이 같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아야 그건 내 본체야 하하하하 이 녀석이 이놈아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헤헤 늑대야 생각은 좋은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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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야 나 너무 약올라 잡아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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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초 누구보고 얘기하는거지? 나 알았어 여기 흑인에 있잖아 어? 동상에 뒤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안 떨어질거 같은데? 비가 좋다는 말은 저 말이구나 잘했다 야 이걸 또 못잡아 버리네 올킬 아 이번에는 또 살려줄 수 있는 경제가 도둑이란 사실 나 경찰 경력 이심? 나 죄수 경력 이십오 년 왜 죄수로 갔어 경찰이 경력 이십오 년 나? 그런건 묻지마 멈추는 과거가 있을거니 내 감옥이 어딨지? 난 감옥 경력 삼십 년으로 만들어주마 죄는 알고 있어 너의 죄? 난 뭐 심지지? 너의 죄는 유튜브 조회서 안나옴 죄다 너무 끔찍한데 그건? 많이 나오게 해주면 안되나? 안된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거든 안돼 간다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리안이 저기있다 저기 어디있습니까? 저기 저기 아 저기 알았어 너부터 죽여줄게 야 애들아 누가 잡혀봐 내가 바로 구해줄게 나 알지 잡히고 싶은데 잡히기도 어려워 잡혔어? 여긴 어딨지? 밑배가 왜 꽤 불안스럽지? 너네 보이나? 경찰이 왜 20분? 으아아아아아악 달려주세요 달려줄 수가 없어요 지금 경찰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건 몰라도 이 휴가뽑을 잡아서 다행입니다 내가 뭘 했다 저 녀석 아주 휴가뽑이죠 엉글로 못생긴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주눅때 유튜브 동영상이 최종이 몇 년전이죠? 거의 6년전이에요 간서를 찾았다 살려주세요 달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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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있잖아 야 왜 말해 다트마요 너 잡힌다 너요 다트마요 너 징교를 판거야 방금? 나 혼자 죽기 싫어 너 코가 왜이렇게 뾰족해 너 흉기를 왜 들고 다니는가 이러니까 네가 잡힌거야 야 자 자 빨리 나 구하러 와 얘들아 지금이야 날 봤나? 구해줘 구해줘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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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싱크 왜 또 나야? 영어싱크 다시 구해보시지 이 휴가뽑드는 절대 사회에 못 푼놔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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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습니다 나 절대 이 두 명은 절진아줄 수 없다 구해줘 구해줘 미안 너무 멀어 다트마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진짜 웃기네 자 이렇게 메가 숨바꼭질 오랜만에 간만에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고있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끝 아 가봐 가방 인블ście 과ыт 희망 10초 남쪽 10초 남쪽 제발 아 여기 여기 저 되게 따라 손